유튜브 오킹이 지난 두 번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한간에 떠도는 위너즈의 스캔코인 논란에 대해 본인과 전혀 관련 없다고 해명하였지만 증거 및 정확한 내용에 대해 알리지 못하며 억울하다고만 피력하는 라이브 방송이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앞선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위너즈는 스포츠 선수 후원 및 육성을 위해 자체적으로 NFT를 제작, NFT를 사용자들이 구매하면 스포츠 선수와 유망주가 NFT 판매금으로 후원금을 받는 방식으로 코인을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스캔코인은 암호화폐를 만들겠다고 말해 투자를 받은 뒤 사라지는 일종의 사기 행위를 말하는데요. 해당 코인 사기의 유명인이나 인플루언서를 동원해 신뢰도를 높여놓고 암호화폐를 상장시킨 것처럼 만들어 투자자를 모으는 게 스캔코인의 대표적인 사기 방식이기도 합니다. 위너즈 코인의 스캔 의혹이 일자 오킹이 해당 회사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주목받았으며 오킹의 해명에도 스캔코인 논란은 식을 줄 몰랐고 이에 오킹은 8일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스캔 의혹 위너즈 투자 사실 인정하며 사과 영상을 업로드하였는데요. 사과 방송 들어보시죠. 위너즈와 저 사이에 출연료 500만원 외에 아무런 금전적 관계가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위너즈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투자 철회 의사를 전달해놓았습니다. 여러분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명백히 밝히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부턴 제가 왜 위너즈에 투자를 감행하고 철회했는지 하나도 숨김없이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위너즈와의 관계는 회사에서 월장이라는 콘텐츠의 MC이자 기획자로 참여한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위너즈라는 회사가 제작하는 콘텐츠에 출연을 하고 제작에 참여하는 대가로 말씀드렸다시피 현금 5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한간에 떠도는 제가 위너즈로부터 1억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후 저는 위너즈라는 회사에 투자를 진행했었습니다.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제가 투자를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를 솔직히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겁이 나고 무서워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사업을 키워나가는 것이 즐거울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사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있었으며 그 사람들이 하는 사업을 직접 목격하고 제가 직접 함께했기 때문에 저의 투자에 대해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회사를 키워나가면 정당한 투자를 통해 경제적인 보상도 따라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긴 했습니다. 제가 본 위너즈는 분명 체육시설도 운영하고 강남에 사옥도 있고 콘텐츠 제작층도 갖춘 유형의 자산을 많이 가진 회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 실체가 있는 기업에서 암호화폐를 접목시키는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 있는가 보다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위너즈는 암호화폐 스캠을 통해 사기 행각을 깨하는 회사는 아니었고 정말로 위너즈라는 회사를 크게 키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코인 사업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유튜브 콘텐츠 제작팀 이사로 등재되었지만 현재는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은 이유로 제가 직접 이사직 사임을 요청하였으며 수리되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위너즈의 암호화폐 사업이 어떠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더 이상 위너즈의 콘텐츠 사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에 일절 관여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위너즈와 돌연 협업을 중단하고 투자를 철회한다는 저의 불가피한 선택이 열심히 일을 한 것일 뿐인 위너즈 측에 또 다른 피해로 변지게 될까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스스로 결정해서 함께한 위너즈와의 협업이 위너즈가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을 불러온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논란 당일 위너즈는 시청자분들에게 투자 사실을 명백히 밝힐 것을 먼저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외면받는 게 두렵기도 하고 성남 민심에 되려 당당히 투자했던 제 결정이 크게 왜곡되어 보일까 무서워 상황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의혹이 생기니 발뺌하는 것이라 하셔도 저는 할 말이 없으나 단언컨대 저는 제 방송을 통해 위너즈 코인을 홍보한 적이 없으며 추후에도 그럴 계획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위너즈에 대한 의혹은 남아있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경험한 위너즈의 소속된 분들의 노력이 거짓이 아니라 믿습니다. 이어호킹은 비겁한 마음에 내가 위너즈 코인 사업과 무관하고 잘 알지 못한다는 점만 내내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모든 책임으로부터 해방되는 게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또 처음부터 모두 말씀드리고 책임졌어야 하는데 너무 후회된다며 지금 전달해드리는 것 외에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다면 최대한 빨리 전달해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해당 소식을 들은 대다수 네티즌들은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라이브 방송 당황해서 말 막 나왔다 쳐도 해명 라이브 할 땐 거짓말하면 안 됐다. 다른 건 몰라도 투자 안 했다는 거짓말은 진짜 실망이다. 맨날 너가 비판하던 사짜들 사기꾼이랑 뭐가 다름?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